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죠. 프리드리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요. 니체란 저자의 이름도 물론이거니와 이 주인공인 짜라투스트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기에 배경이 되는 종교적인 함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떤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뭐 코미디나 이런 개그적인 그런 방송에서 이 이름을 따와서 약간 좀 풍자적인 내용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더불어서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두 권의 철학서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면은 본명은 스피타마 짜라투스트라 이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좀 적중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조로아스토 교회 창시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태생이 고위 사제 계급으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의 삶 자체가 그렇게 고행길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일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어떤 진리와 철학을 찾아서 여정에 오른다. 뭐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출생이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좀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잡으면은 기원전 한 1500년에서 한 1300년경 이때 태어났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뭐 기록물이란 게 이 당시가 워낙 정밀하지 않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기원전 6,700년경에 태어났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류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요. 짜라투스트라 이후 3000년이 지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원전 1000년 이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존하는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것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부 유럽 쪽의 기록에서는 아예 기원전 6000년 이전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고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보다 그 의미 그리고 좀 알리고자 하는 내용 여기에 좀 목적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라스터의 이제 출생지를 보면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쪽이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중앙아시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세력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시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지방에 위치했고요. 기원전 3000년경 이후로 이 지역은 아리안족이 정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조라스터 이게 아베스타어로 낙타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아베스타어라는 게 이제 고대 이란 언어의 하나예요. 그래서 조라스터 교회 경전이 이제 아베스타에 사용된 언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이제 아리안족인데 유목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자신들의 신들을 모셨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이란 땅, 그러니까 구페르시아 땅이죠. 여기에 피지배계층들은 농업사회에서 여러 이제 다신들 이 당시에는 이제 잡신이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기존의 신앙과 피지배층의 신앙 이런 게 다 연관되고 합쳐지고 좀 믹스돼서 좀 혼합적인 그런 다신교사회라고 보면 돼요. 여러 신앙들이 난립한 가운데 종교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짜라투트라가 스무살 정도의 처음 종교에 깊이 빠지면서 그동안 자신 주위에 있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서른 살 이후에는 이제 진리에 빠져들게 되어서 일신교사상에 가까운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신앙이 일신교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당연하게도 다신교였고 수백, 수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나라 별로요. 그래서 타고난 고급 신분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여정을 떠났다. 즉, 구도자의 길을 걸었다. 이러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비단길이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현실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10여 년이 지난 40살 정도까지 그가 설득해서 포교한 사람은 사촌 형제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그간의 인생 여정이 거의 패인의 삶이겠죠. 그 생활이 매우 고단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신교에 빠진 자신의 고향에서는 탄악과 배척을 받았고요.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동북부의 박트리아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그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요. 개종시켜가지고 이 이후로 교세가 널리 퍼졌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 하나를 잘 잡은 거죠. 그의 교리를 설명하자면 지혜의 최고신 이게 이제 아우라마즈다인데 이런 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자인 앙그라마이뉴 나중엔 아으리만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이원론적 일신론으로 그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의 대립 그리고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행동자로 선을 보호하고 악을 물리치는 자유의 질을 지녔다. 이런 기본 사상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물질 땅, 불, 바람, 물 이것을 깨끗하게 여길 것도 강조했고요. 식물성 약물로 취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한 마약인데 엄격히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말을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맨날 그 말이 그날이고 비슷한 내용만 연속되니까 점점 포교력과 신도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장소에 오게 되면 약간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어떤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착각과 환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옛날이니까 신에게 재물을 많이 바쳤어요. 심한 경우에는 인신공양도 많았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조라아스터교를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굉장히 심하게 했던 어떤 좀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는 것을 막았다, 금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짜라투스트라가 통일한 이후에 조라아스터교도 엄청난 수의 동물을 죽여서 제사, 제의를 지낸 기록들이 많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가축을 바치는 일을 신성시했고 이 과정에서 다만 죽은 동물에게 상당한 예우를 갖춘 그 점만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여러 다신교 중에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다만 포교에 성공한 종교의 하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조라아스터교가 상당히 긍정적인 대접을 받는 평가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절제와 금욕, 청결 이런 걸 강조를 했다는 점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는 대부분 원시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인간의 좀 활락 그리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그런 좀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을 제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종교들의 원형 그러니까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익숙한 개념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를 받는 종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배화교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불을 숭배할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불 자체를 신성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유일신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조라아스터교 자체는 다신교적 배경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유일신만을 성기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라아스터교는 옛날에 없어진 고대 종교 중에 하나인가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엄연히 현존하는 종교입니다. 인도를 보면 대표적인데 파르시라고 불리우는 조라아스터교의 분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요. 타타 자동차 아시죠? 타타 그룹 여기에 창립자가 바로 이 파르시 하나입니다. 조라아스터교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짜라투스트라 보통 니체의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웁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가치관을 좀 부셔버리고 새로운 어떤 기풍을 불어넣는 건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삶을 긍정해낼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봐요. 신의 존재와 가오를 받지 않고도 삶을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신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질서를 말하지 않고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관념을 구성해낼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의 사회잖아요. 가톨릭 기독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상당히 은유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니체의 서적 이 철학책이 가뜩이나 더더욱 어려워진 것은 아무래도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방대한 상징체계를 갖고 있고요. 성경을 비롯한 고 문헌을 자주 인용한 탓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 좀 잘난 척 하려고 니체와 칸트의 책을 집어들었다가 상당 기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번 읽어도 그때보다는 좀 낫지만 과연 내가 100% 이해를 했는가 잘 적용하고 있는가 못하지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세간에 잘 알려진 내용하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니체는 어떤 절대적 초인을 찾는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기독교적 도덕관념을 타파하고 이를 대체할 어떤 새로운 차원의 도덕을 찾는 것 지적 신앙체를 찾는 것 이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어요. 니체가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를 보면 기존의 아브라함 계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게 유대신인데 알라나 엘로힘 여기를 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라스토어교의 교리가 백지상태로 남아있어서 니체의 생각을 가미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그런 여지가 많다. 그렇게 매력을 느꼈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자라투스트라를 기독교적 형의상학적인 도덕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근대 유럽으로 차용해서 니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소개하는 일종의 대변인으로 삼습니다. 그가 진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도덕관념을 설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동안 신 그리고 종교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생활 속의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들이 평생동안 행하는 사랑 창조 동경 행복 이런 추상적 가치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하늘만을 가리키면서 형의상학적인 내용을 논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빌려와서 차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 시대의 최후의 자들 배우 세계론자들 한마디로 신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신은 죽었다. 책에 보면 니체는 최후의 자들과 그들의 추정자들을 낙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등에 짐을 짊어지고 주인의 명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듯이 형의상학자들이 신을 근거로 만들어낸 의무를 따르고 타율적인 도덕에 복종하는 자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체는 그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낙타 인생을 벗어나 사자 인생을 살기를 그리고 위대한 정호를 넘어서 어린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자유를 갈망하고 고독을 견디는 자들을 뜻하죠. 그들은 이 가혹한 자기부정 철저한 자유정신 그리고 비판정신을 갖추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기존의 도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탈주자에 불과한 상태 즉 도덕의 자기 초국을 달성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어린애 그리고 초인애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의 자기 초국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늘이 아닌 대지와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자립이죠. 신에게 어린아이를 초인애 비유한 이유는 형이상학자들의 때가 타지 않은 아이들만이 자기 자신의 기반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절대적이고 순수한 자기 긍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본능적이죠. 배가 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원하는 게 손에 안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또 울고 그 자신의 욕망에 가장 용기 있고 솔직한 존재로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도덕의 자기 초국을 달성한 초인은 이제 세계의 원리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권력의 의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니체의 초인은 철저히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을 서슴치 않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선적인 인물과는 멀어도 한참 멀리 떨어진 그런 도덕의 화신이죠.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도덕의 표상입니다. 인류 전체를 봐서 장기간의 평화보다는 잠시 동안의 평화만을 그리고 노동보다는 전투를 평화보다는 승리를 권하는 이 새로운 초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인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의 근거는 이 책 후반부에 짜라투스트라의 깨달음 이런 내용에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니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주관 영원회기설이 바로 그것이죠. 영원회기설은 간단한 이론입니다. 사후세계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고 내가 죽고 나면 다만 똑같은 삶을 이후에도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이죠. 니체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생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계관이죠. 현재 어떤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괜찮겠죠. 계속 좋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러나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괴로운 세계관은 다신 없을 것입니다. 니체는 참 잔인한 세계관을 발명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윤회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세속 종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보통은 권력과 종교로 많이 통소를 하는데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지금 너의 삶이 비록 비참하더라도 지금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고 속뜻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세에는 다음 생에는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열심히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서 잘 살라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책에는 니체가 고문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온갖 비유와 상징을 곁들여가면서 자신의 철학을 글로 옮겨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대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한 기존의 기독교적 도덕관념, 그로부터 야기된 억압, 그리고 그 억압된 욕망들이 만들어낸 여러 병증, 신경증 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이 책을 조설했다고 해요. 기독교적 도덕관념,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도덕, 나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관과 새로운 도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새롭게 발명해냈죠.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이 책에서는 니체가 파괴자가 아닌 오히려 새로운 창조주, 건축가 이런 형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건축물은 하늘과 종교, 신을 위한 것이 아닌 그 건물 안에서 부대끼면서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니체의 이론은 흠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니체가 제안한 이 어린아이의 도덕, 이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굳이 칸트의 정원 명령 같은 거창한 이런 내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다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질서와 평화가 다 깨지게 될 것이며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가 비판하는 노예 도덕보다 더 많은 새로운 노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도덕으로 변질될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와 이 당시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인간의 존엄을 배제한 채 극도로 신이 규정한 질서와 실제 현실로부터 괴리된 추상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권력자층에게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니체의 과격한 제안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이 아주 불경한 표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신에 의존해야만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전능한 존재를 끌어올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그의 인간중심적 선언이자 인본주의의 바람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이게 비유와 상징이 많다 그랬잖아요. 참 옛날 책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또 추상적이면서 타인의 좀 이해를 과연 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을 굳이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나타내는 주요 개념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초인, 슈퍼맨이죠. 인간이 어떤 초극화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인류의 목표가 없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그에 대신할 최고의 가치. 즉 초인은 지금 인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니힐리즘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 니힐리즘이라는 것이 라틴어의 없을 무,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이루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 니체의 니힐리즘은 일반적 의미의 허무주의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는 입장에서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을 쇠퇴시키는 어떤 그리스도교의 도덕이나 불교의 도덕을 수동적 니힐리즘이라고 해서 배척해요. 삶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기성적 가치의 전도를 지향하는 이 능동적 니힐리즘을 새롭게 재창해냈습니다. 그리고 영거회기. 이게 니힐리즘의 어떤 궁극에 이른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시간이 무한히 흐르는 가운데 어떤 유한한 물질이 서로 만나서 똑같은 현상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윤회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지향해야 할 목표도 도달할 장소도 없이 세계는 영원히 생성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회개하는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슬픈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최고의 무의미함을 견딜 수 있는가에 그 여부만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르쌍티망. 이게 인간 본성의 비합리적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어떤 격한 감정의 구시를 중시했어요. 니체가. 그래서 권력의지에 의해서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구에 대한 약자의 격정을 복수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질투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도 사실은 증오감과 복수감에 숨겨진 정신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표현에 따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내용도 실천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겨려된 것을 단지 좀 머릿속 뇌피셜로 상상의 복수로 감는 관용의 모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혹독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기본적인 책의 내용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인 니체는 과연 어떤 철학자인가? 철학사에서 니체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은 사상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니체 이전의 철학을 보면 대부분 형의상학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을 추월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철학을 했다는 거죠. 니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의상학적인 질문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패러다임을 안전히 뒤엎은 상황 전복의 철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의는 권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추구하죠. 그러나 권력을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체가 말한 권력은 무엇인가? 흔히 권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 권력을 떠올립니다. 힘, 재산, 기득권, 무력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경향의 권력을 흔히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간에 부대끼니까 끊임없이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가불관계가 계속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권력관계가 형성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니체는 이런 사회적인 권력에 국한되지 말고 보다 더 내면의 시선으로 넓게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주어져 있는 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가려는 경향이나 이런 새로운 힘이라는 그런 말이죠. 주어진 안 좋은 상황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좀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내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내면적인 권력은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려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과정, 이 진화 과정이 모두 권력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의 역사, 과거를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보면 니체는 욕망이나 욕구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이라는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최후의 인간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초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최후의 인간, 다른 하나는 초인이죠. 최후의 인간은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극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매일 시키는 대로 노예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이 돈을 숭상하니까 나도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범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인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는 인간을 말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지배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꾼다. 그러면 이건 초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꼭 돈을 싫어하고 멀리해야만 초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니체는 이 최후의 인간에 머물지 말고 항상 발전하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초인이 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은 쉽지만 이 초인의 생각 그리고 초인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냥 최후의 인간으로 사는 게 더 편하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왔으니까 회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월급도 나오고 가족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셔닝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 살고 있는데 항상 좀 비어있는 것 같다. 마음이 허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대답을 듣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삶이 끝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인간의 삶의 방식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니체는 표현하고 있어요. 초인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삶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좀 활락과 유흥을 절제할 줄도 알아요.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니체의 관점에서는 초인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니체는 진정한 행복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이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것을 달성하면 행복해질이라는 것은 틀렸다. 이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한 상태가 지속하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니체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위험,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위험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위험과 모험만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 최후가 그런데 제목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유혹한 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권위, 전통, 관습, 규범 당시에 귀족과 종교 세력 즉 사회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가치관들을 전부 의심하고 질문하라고 설파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어필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을 말했을 때 이제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심할 경우에는 잘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험하게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체가 위험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격정적인 내용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행동해 왔고 받아들여 왔지만 한 번쯤은 좀 퀘스천마크를 물음표를 붙여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생각한 후에 설령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와는 이미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요. 니체는 모든 것은 영원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충실하고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도 결코 다른 삶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모르파티라는 말 있잖아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운명은 바뀌지 않으니까 순간을 헐뜯거나 평가절하하지 말고 순간 자체를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다만 계속 되짚어보자는 거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죠. 삶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 뿐이겠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사람도 오직 나 스스로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이 니체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래를 찾아보고자 하는 저도 소식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도 많이 봤고요. 처음에 니체로 시작을 해서 칸트로 갔다가 피히테, 쉘링, 헤겔, 쇼펜하우 이렇게 많이 봤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참 기억도 새록새록한데 앞으로도 칸트나 쇼펜하우 같은 책은 언젠가 할 수도 있어서 니체가 독일 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한번 살펴본 김에 그 외의 주요 철학자 독일 철학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칸트가 있죠. 순수이성 비판을 비롯해서 칸트의 책도 참 난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형이상학이 신과 초월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철학의 기본 주류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존 형이상학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을 맹신해서 독단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엄밀한 이성 비판이 선행되어야만 형이상학이 일종의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알 수 있는가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휴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휴메의 학문이 극단적 경험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철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의 지식은 결국 모두 회의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메에 따르면 인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개연성에 불과하고요. 필연성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칸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 이전의 어떤 선험적인 영향에서 필연성의 근거를 찾는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려고 한다. 그러면 동화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는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많죠. 그래서 선험적 종합판단이라고 본인은 묘사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칸트에 의하면 어떤 인식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편적인 어떤 인식의 시공간 그리고 필연성, 객관성을 획득한다는 내용이 좀 많은데 원인과 결과라는 게 인과성의 범주잖아요. 그래서 인과적 지식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걸로 이제 휴메 회의주의는 극복되었다. 이런 학계의 평이 있습니다. 여러 번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어려운 표현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학문적 토대 위에서 칸트는 인간 인식의 범위를 경험되는 것으로 한정 짓는데 여기를 좀 세분화해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감성 받아들인 것을 어떤 형상화하고 범위화하는 오성 그리고 인식한 바에 체계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이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식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감성과 오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성은 인식된 것에 대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기존 형이상학의 문제는 경험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도 이성을 통해 인식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주장되는 신과 영혼 같은 것은 인식론적으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칸트에게 이 인식이라는 것은 이 틀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좀 질서있게 놓인 그걸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뿐이고요. 현상 배후의 어떤 물 자체는 인간 인식의 범위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연관지어서 칸트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는 인간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의 인과적 자연관과 충돌하는 모순적인 내용이 있어요. 인과적 자연관이라면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묶인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도 여기에 부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신체적으로 인간은 인과론적 세계 지배를 받지만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법칙은 결과가 어찌되었든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의무론적 윤리학이죠. 그런데 이게 공리주의적 윤리학과 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학문도 모순점은 많이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칸트는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최고선은 행복을 그 안에 함축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주관적 보편성과 객관적 합목적성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다 앞에 내용이 연장선이고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독일 철학이 유난히 어렵습니다. 독일의 기본 사회 구조가 중세 이후로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실사구시가 되었는데 실용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느 정도 시차는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독일 철학이 굉장히 관념주의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와 칸트가 가장 어려웠는데 전체 철학서를 통틀어서도 가장 어려워요.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있다면 철학에는 니체와 칸트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디 대철학자라는 사람이 니체와 칸트는 학문만 봐서는 이해가 어렵고 실제로 인생을 살아본 후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해야만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이 축적돼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그런데 실상 니체와 칸트도 젊은 시절에 철학론을 펼칠 게 많거든요. 과연 그것이 정답인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두 철학자를 좀 이해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판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년에 정신병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철학자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철학자의 말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옳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든 말에 다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의 모든 이론과 학설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어릴 적에 소식적에 이제 고시의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리바리 싸들고 산에 들어가서 어떤 스님이 좀 약간 생활을 돌봐주는 그런 좀 고시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년층 이런 아저씨가 오더니 그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갑자기 여기 주지스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 손님으로 대하던 그 주지스님이 갑자기 사람 대접을 안 해요. 당시에 우리는 뭐 재밌었죠. 거기에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만 아주 관심을 더 썼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사람이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정성을 보였는데 나한테 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박대하고 돌려보냈느냐 그랬더니 깨달음의 정도가 어디 있고 정답이 어디 있느냐 나도 아직 모르겠다. 하루에 1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있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깨달음이란 걸 얻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너랑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겠느냐 더 큰 사람이 되었겠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꼭 여기에만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게 꼭 종교의 어떤 기관에서 찾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지나가면서 거기서 며칠 머물렀거든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제식 교육을 보면 어떤 전 세계의 유명한 마스터 밑에 제자로 삼아달라고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어떤 제주를 사사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일본에서 수십 년 전통의 초밥집에 초밥을 배우러 가서 허드렛릴 2년, 설거지 2년, 마당 쓸기 1년, 그다음에 계란말이 1년 이런 식으로 한 5, 6년 뒤에야 이제 겨우 초밥을 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완전 기초적인 건데 그런 내용의 어이없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해결하고자 어떤 사람이 3개월 단기 코스에 스시 학원을 다닌 다음에 초밥 학원을 다닌 다음에 인테리어를 엄청 멋있게 해서 베스트 초밥집에 선정된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선정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이란 것도 그런 좀 유관된 내용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종류가 어디 있고 깊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침내 이 니체와 칸트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와 칸트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열심히 읽어보고요. 그래도 어렵고 이해가 안되면 그걸로도 괜찮다.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이테 이 주관적 관념론인데요. 칸트와 좀 유사하게 철학을 얻다 학문으로써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피이테의 철학은 이제 한마디로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인간의 주관을 진리의 기반으로 삼는 철학적 체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자아의 행동은 완전한 자유를 향한 움직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수렴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아와 비아의 이런 구분 이런 부분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과 같은 개념을 어떤 윤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개시가 만약 좀 보편타당한 어떤 도덕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는 참다운 개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피이테를 무신론자라고 많은 비판을 했지만 어떤 초월적인 신의 지위를 부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이테가 있고요. 그리고 해겔 해겔도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철학자죠. 역사와 이성에 대한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를 절대자의 자기실현, 자기정개 과정 이렇게 좀 많이 봤고요. 이 절대자는 곧 정신이자 이성 그 자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표현이 아주 애매합니다. 독일 철학이 대부분 좀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동양 철학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양이 음이고 음이 양이니 양은 음이 되고 궁극적으로 음은 또 양이 된다. 기본적으로 절대자의 전개 과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정신이 좀 자가 전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절대자가 자신을 자연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 객관화 과정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절대정신이 자신으로 되돌아와서 정신으로 실현되는 과정 각각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 과정이 오늘 방송한 내용보다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겔은 나중에 해겔 관련된 책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쇼펜하우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런 명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칸트가 좀 미해결로 남겨놓았던 물자체 이 개념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계의 궁극적인 원리이자 근원은 곧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삶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성은 최고의 기관이 아니라 이 삶의 의지에 봉사하는 보조수단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쇼펜하우어는 비합리적으로 이 의지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초이성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기존의 독일 철학자들과는 좀 다른 성향의 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통으로서의 삶에 관한 묘사가 많고요. 이게 이제 인간 삶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비극적이고 예를 들어 자살 같은 경우도 삶의 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비관주의적, 아주 염세주의적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많이 접하는 사람은 좀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 점철된 인간의 삶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예술과 윤리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술 같은 경우를 통한 해방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은 아예 삶의 의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삶의 의지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해한 단계가 동정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욕을 중시하기고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의지. 이걸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펜하우어에게 철학의 궁극적 도달점을 질문하면 무의지, 무표상, 무세계. 이런 대답이 나오고 있죠.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철학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매우 좀 어렵지만 이 니체의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그 단계가 더욱 심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좀 어느 정도 좀 사회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지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읽기도 어렵고요. 이해하는 데는 더욱 많은 노력과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어떤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인연이 될 때 꼭 한번 일톡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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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